이번 시간은 132페이지의 용접접합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132페이지의 용접접합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용접접합은 기둥과 포의 접합을 용접접합을 우리가 합니다 공장에서 용접접합을 해서 나옵니다 용접접합의 특징이 132페이지 하단에 나오죠 용접접합의 특징 개념을 가지고 시험이 두세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먼저 1번에 일체성과 강성 확보가 가능하죠 용접은 접합부를 유일하게 일체할 수 있는 접합이 용접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일체성을 확보하니까 부재의 수밀성이 크다는 거죠 원래 수밀성은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러 밀실한 성질이 수밀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밀성이 큰 겁니다 그리고 3번에 사용강제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은 유일하게 용접접합은 구멍 뚫기가 필요 없죠 그래서 구멍 뚫기를 하지 않으므로 단면 결손이 발생이 안 되는 겁니다 단면 결손이 없으니까 사용강제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리벳접합이나 일반 볼트접합이나 고려 볼트접합의 경우는 구멍 뚫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면 결손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강제를 절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용접은 강제를 절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접합부재의 두께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리벳이나 일반 볼트, 고장력 볼트는 구멍을 뚫음으로써 단면 결손이 생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리벳을 체결해서 또는 볼트를 넣어서 체결하기 때문에 두께의 제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두께는 보통 리벳이나 볼트 직경에 5배 이하의 두께의 제한이 있는데 그것이 용접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 6번, 7번이 단점입니다 5, 6, 7이 단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5번의 용접공의 숙련도에 따라서 시공의 양보 결정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용접공을 누구 쓰느냐에 따라서 이 접합부의 품질 좌우가 된다는 겁니다 성능 좌우를 가지고 있자는 거 그리고 검사법이 어렵습니다 검사가 용이한 것이 무엇이다? 리벳접합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검사가 용이하다고 하면 이 문장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어렵습니다 특히 유관검사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음파 탐상법이라든지 방사선 투과법 그리고 자분 탐상법이나 침투 탐상법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결함을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응력 집중에 좀 민감한 성격을 띄는 것이 용접 접합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용접 형식은 벌써 그루브 용접 나오죠 맞댄 용접 또는 맞대기 용접이라고도 칭합니다 그루브 이 그루브 용접적인 측면은 시방서상은 맞대기라고 합니다 맞대기 용접 그러면 두 부제를 상호 맞대어서 용접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루브 용접 또는 맞대기 용접 또는 맞댄 용접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이 두 부제를 상호 맞대는데 그냥 맞대면 용착 금속을 채워 넣기 힘들기 때문에 자 홈을 만들죠 홈을 만들어서 이렇게 맞대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홈을 맞대어서 용접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홈을 갖다가 그루브라고 하는 겁니다 그루브 그루브 또는 홈 또는 개선 또는 앞벌림이라고 칭합니다 앞벌림 앞벌림이라고 칭합니다 그루브 자 이 그루브의 개념은 두 부제의 용착 금속을 채워 넣기 위한 홈을 우리가 그루브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루브 그래서 이제 그루브의 개념은 135페이지 센터 중앙에 용어 정리해놨죠 6번 해놨습니다 그래서 용접을 접합하는 두 부제 사이에 용착을 채워 넣는 홈이라고 해놨죠 그루브고 그리고 그 밑부분을 갖다가 이 부분을 루트라고 칭합니다 루트 이 부분이 루트고 그루브의 밑부분 아랫부분을 루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두 부제 사이의 틈 사이의 간격 이것을 루트 간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루트 간격 그리고 용착 금속을 채워 넣기 위해서 자 이 밑에 루트 이 밑부분에 자 대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뒷댐제를 대고 우리가 공사를 합니다 이게 뒷댐제입니다 뒷댐제 다음에 뒷댐제는 페이지 133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여섯 번째를 보면 뒷댐제 나오죠 뒷댐제 그래서 자 용착 금속의 용낙 방지 목적으로 자 루트 여기 루트 루트 뒷면에 대어주는 이 부제를 우리가 뒷댐제라고 칭하는 겁니다 뒷댐제 뒷댐제를 대고 받쳐주는 걸 대고 나서 여기다 용착 금속을 채워 넣는 거죠 이제 금속을 여기다가 채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 넣었을 때 붙여야겠죠 그러면 이어서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두께 여기서 두께 이것을 유효 목두께라고 칭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유효 목두께 자 유효 목두께는 양쪽에 자 판두께가 동일하면 그 판두께가 모제 두께가 유효 목두께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다르다 판두께가 다를 때는 얇은 쪽 두께로 하시면 됩니다 얇은 쪽 두께로 하고 그리고 위에다가 보강살부침을 들어갑니다 여분이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위에다가 이 보강살부침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보강살부침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보강살부침이라는 것은 여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기본적인 판두께의 10% 이하로 해주시면 돼요 보강살부침은 판 두께의 두께의 10% 이하로 보통 처리해 주면 되네 10% 이하로 해서 보강살부침을 해서 하는 이 용접을 그루브 용접 바로 맞대기 용접 또는 맞댄 용접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기준 알아두시고 그런데 이 그루브 용접을 하게 되면 135페이지 용어정리 1번에 보시면 엔더탭이 나옵니다 엔더탭 엔더탭은 용접시 임시로 돼서 용착금 채우지 않으면 보조제 해가지고 나왔죠 용접 길이에 시작 부분과 종료점에 설치하는 게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부재를 이렇게 맞댄 용접을 했다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용접 길이에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여기 움푹 패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용접의 시작점이 이 부분하고 이쪽에다 설치해 주는 게 이것이 이 보조점 이게 엔더탭입니다 용접이 끝나면 나중에 이 그라인드로 갈아내야 돼 떼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엔더탭인데 엔더탭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그림이 겁니다 이렇게 그냥 제가 입체적으로 그리기 복잡해서 간단히 이렇게 그린 거고 이거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쪽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맞대기 용접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용접이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양쪽에 설치해 주는 건데 여기에 사실 이렇게 덧대어 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덧대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여기 하나 설치되고 반대쪽에 여기 이렇게 하나 더 설치가 되는 거예요 엔더탭이 그래서 나중에 용접 완료가 되면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딱 제거를 하고서 나중에 그라인드로 싹 갈리게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에 이렇게 움푹 패이는 현상이 안 생겨요 이 끝부분이 이거 없이 공사하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움푹 패이는 현상이 생겨요 오목하게 그래서 이걸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 밖으로 내면 이 부분이 파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이만큼 여기까지는 다 이제 절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용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더탭 개념은 보통 용접 결함을 방작해서 태워주는 보조제가 엔더탭이에요 용접이 완료되면 이거는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하고 이 부분을 이제 그라인드로 갈아서 매끄럽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엔더탭이에요 엔더탭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나타낼 때 나타내기 좀 그래서 그냥 하나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된 건 여기 용접의 시점과 종료점이 되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3페이지와서 모살용접 자 모살용접은 영어로 펠렛 용접이고요 그러면 자 모살용접이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두 부재가 일정한 각도로 만나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수평부재고 이게 수직부재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용접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이 모서리에 살붙이는 용접 이것이 모살용접 그럼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선의 발을 내려 자 이것이 모살취수 다리길이고요 여기서 그것이 모살취수 개념이 되는 겁니다 모살취수 또는 우리가 다리길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게 모살취수입니다 이게 치수고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유효 목두께가 되는 거예요 유효 목두께고 그리고 동일하게 여분을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분 여분 형태를 여기 보강살붙임이 되는 거예요 보강살붙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저기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자 다리길이 모살취수 이 다리길을 S라고 하면 이 유효 목두께는 이 유효 목두께는 다리길이의 0.7배입니다 0.7에서가 유효 목두께가 되게 됩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때 기본적으로 자 무엇인가 하면 이 마주할 때 그러면 이렇게 용접을 해나갈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용접을 이렇게 쭉 해나가면 지금 현재 상관 이렇게 쭉 해나갈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다른 부재가 여기에 또 온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다른 부재가 오게 되면 그럼 이게 용접이 연속해서 이 모살용접을 연속 용접을 쭉 해나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쭉 해나가는데 문제가 여기도 용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살 용접하게 되면 이 용접선이 서로 교차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교차를 방작해서 이 부재에다 이렇게 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용접선의 교차를 방작해서 미리 여기 홈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이것을 스켈럽이라고 칭합니다 스켈럽 이 부분이 스켈럽이네 그래서 스켈럽은 135페이지 자 용어 정리 보십시오 보면 3번에 스켈럽 해놔죠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서 한쪽 부재에 설치하는 홈 또는 용접접근공이라고 한다 해놔죠 이 스켈럽이 우리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스켈럽은 자 가공을 할 때 이렇게 홈을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홈을 만들 때 보통 절사 가공기 가지고 가공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절사 가공기 가지고 우리가 이 원형으로 이렇게 둥글게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스 절단기를 사용하면 이 부속 장치가 달린 이 부속 장치가 달린 보통 가스 수동 가스 절단기 사용해 가지고 수동 가스 절단기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가공을 하면 돼요 두 개 중 하나로 이걸로 하든 이걸로 하든 이런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홈을 스켈럽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루브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4페이지 용적 결함 개념이 나와요 용적 결함 결함적인 측면을 살펴보던 용적 결함 자 용적 결함은 먼저 일본의 언더컷 개념이 나옵니다 언더컷 자 언더컷은 용착금속이 홈에 채워지지 않고 홈에 가장 질의 빈틈으로 남는 건데 자 이거는 자 이겁니다 자 두 부속 장치 저렇게 우리가 아까 맞대기 용접 우리가 보셨죠 그렇게 용접이 돼야 되는데 자 어떤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제 아크 용접 전기 아크 방전에 의한 그 열로 우리가 용접을 하게 되는데 그럼 원래는 이렇게 용접이 이루어져야 돼요 원래 모양이 그런데 이 이제 전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가대 전류에 인해서 전류가 세면 열이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가 모재가 녹습니다 여기 모재가 녹는 거예요 원래 이 판독에 이 모재가 녹으면서 이 부분이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 부분이 녹아가지고 모재가 녹으면서 용착금속이 채워지지 않고 홈으로 남는 거예요 여기가 이것이 바로 일본의 언더컷 개념이 된다 이게 일본이에요 언더컷 자 모재가 녹아가지고 용착금속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모재가 녹습니다 모재가 녹아서 우리가 생기는 것이 언더컷 개념이 됩니다 자 이거는 결과 주로 강한 전류에서 생긴다 가대 전류 또는 그걸 강한 전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가대 전류에서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용접봉의 각도가 불량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언더컷 개념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게 해야 될 것이 자 저거하고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7번에 용이 부족 현상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베이지 135 베이지 자 7번에 용이 부족 나오죠 용이 부족 현상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가대 강한 전류에서 생기는데 자 낮은 전류 가소 전류에서 생기는 것이 용이 부족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용이 부족 현상은 자 호매의 각도가 협소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저겁니다 전류가 낮은 거예요 낮은 전류에서 덜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위에는 이렇게 채워지는데 자 이 밑부분은 여기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용이 부족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용이 부족은 바로 가소 낮은 전류죠 가소 전류 가대가 아닌 가소 전류 약해서 이 전류가 약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약한 전류에서 용이 부족이 생기는 겁니다 또는 호매의 각도가 협소한 겁니다 호매의 각도가 호매의 각도가 너무 좁아 협소한 거예요 협소해서 발생하는 것이 용이 부족 현상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슬래그 스키은 슬래그는 쉽게 여러분들이 강제를 놓고 이러면 뜨는 찌꺼기가 슬래그인데 찌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용적 금속 내부에 슬래그 찌꺼기가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슬래그 스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루홀 블루홀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기 구멍이죠 공기 구멍 줄여서 이걸 기공이라고도 칭합니다 쉽게 방출할 가스가 남아서 보통 용접 내부의 기포 작은 기포가 발생한 것이 바로 블루홀 공기 구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블루홀은 왜 많이 생기는가 하면 대표적인 게 금랭이에요 냉각이 너무 빠른 거예요 자 그래서 빨리 냉각되면요 얘가 달아나야 되는데 못 달아나는 겁니다 갇혀서 그래서 이 블루홀 공기 구멍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블루홀이 부상하면서 터진 것이 바로 피터죠 5번의 피터예요 피터는 그래서 블루홀의 부상 솟아오르면서 그래서 그때 기포가 나오면서 탁 터졌어요 터진데 그때 냉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용접 표면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 거 그래서 이거는 명심할 것이 용접 표면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 거에요 용접 표면에 작은 구멍이 발생하는 거에요 작은 구멍이 발생하는 것이 피터 개념이 됩니다 피터 자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의 PCI 자 6번의 PCI는 PCI는 이런 것들이 조합해서 생기죠 그래서 이제 몇 개의 블루홀 공기 구멍하고 자 블루홀하고 이 슬래그가 합쳐지면서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지름 2,3,2로 커진 거에요 자 그런데 생긴 모양이 생선 눈알처럼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PCI라고 칭한 거에요 PCI 그래서 PCI는 생선 눈알 모양이라서 칭해진 거에요 그 모양이 생선 눈알 모양이 생선 눈알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PCI라고 칭해지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자 8번의 크레이트가 나오죠 크레이트 자 크레이트는 용접 길이의 끝부분이 오목하게 파진 부분이에요 또는 그러면 이걸 맞대기 용접했을 때 자 이것을 용접을 여기 지금까지 용접 길이 끝부분이 오목하게 파진 거에요 그럼 이 용접 층을 비드라고 해요 이 용접 층을 비드라고 해요 비드 여기서 여기까지 치겠죠 이걸 비드라고 하는데 용접 층을 비드라고 칭하면 그럼 비드의 끝부분이 오목하게 파진 게 파진 부분을 우리가 크레이트 라고 해요 그러면 크레이트라고 칭한 것은 바로 무엇이 된다 생긴 모양이 분하고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크레이트라고 칭해진 겁니다 크레이트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크레이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접의 시작점하고 종료점에 뭘 설치한다 엔드 탭을 설치해서 방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5랩은 이 모재 용착 금속이 붙지 않고 겹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오브랩도 낮은 전류 약한 전류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낮은 전류가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135페이지 보시면 용어 거기서 아직 안 했던 거 있죠 2번 스페트 안 했죠 스페트 스페트는 용접 중에 튀어나오는 슬래그나 이런 금속 입자를 원래 스페트가 튀다 튀어나가다는 뜻이죠 그래서 스페트는 튀어나가는 금속 입자는 슬래그를 스페트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4번에 가우징 나오죠 금속판이나 면에 홈을 파는 걸 우리가 가우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가우징 그리고 5번에 비드는 용접층이라 하겠죠 용접 구분의 모재 위에 열상을 이루는 이런 용접층 이 용접층을 우리가 비드라고 칭합니다 비드 그래서 구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용접봉의 분말상 재료를 보통 플럭스라고 합니다 용접봉의 분말상 재료를 플럭스라고 칭하고 간단히 알아 두시고 그 다음에 136페이지 용접시공 일반상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바로 표준시방서 부분의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표준시방서 원래 시방서는 시공에 관한 것을 갖다가 재료나 주의사항 이런 것을 도면에다 표시할 수 없겠죠 그러면 설계 도면도 그려지지만 거기 공사에 대한 시방서 글로 표현한 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게 시방서인데 그러면 각 공사마다 시방서를 다 시험에 낼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서 발표하는 표준시방서만 시험에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루는데 표준시방서상 문제가 여기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낼 것은 이미 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 간단히 봅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개별적으로 시방서를 전체를 한 문제로 만들 수는 없다 그러면 내면서 종합문제 지문 정도 한 두 개 정도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짧으면서 시험에 안 썼고 뜻이 있는 시방서 내용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7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크 발생은 필히 용접부 내에서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크가 이거죠 이제 전기 아크 방전에 의해서 그 열이 생깁니다 그때 그 열로 우리가 금속을 놓여서 용접을 하는 것이 아크 용접이거든요 그러면 전기 용접이 사실 아크 용접입니다 그래서 용접부 내에서 발생을 해야 되겠죠 밖에서 발생하면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거기 보시면 10번에 맞대기 용접에서 용접 표면에 마무리 가공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판뚝의 10% 이하가 우리가 보강살붙임 기준이 된다겠죠 그 기준 10%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번 부제에 이어면 용접과 볼트를 원칙적으로 병용해서는 안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병용하게 되면 항상 뭐부터 한다? 용접 후에 볼트 조인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그런데 예외는 있다는 거죠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예외는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페이지 137페이지에 보시면 저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접합의 응력 분담의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지문이 응급이 됐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다름 아닌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접 접합에는 가장 강한 접합이 용접 접합이에요 용접 접합이 되겠고 그리고 제일 강한 것이 용접입니다 그 다음이 고장력 줄여서 고력 볼트 접합 그리고 제일 약한 것이 리벳하고는 동격이에요 리벳은 고장력 발탁하고 동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는 동격이죠 한 분이 꼭 위에 있으려고 하니까 막 싸움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건 동격입니다 고력 볼트하고 우리 비해서 부부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약한 것이 일반 볼트죠? 일반 볼트입니다 접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병용하면 가장 강한 것이 전체를 다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 사원이 다 사장님하고 같이 해식으로 갔던 해식은 사장님이 싸야 되죠 신입사원 보고 살아가면 그만두고 코로나가 좀 그래서 용접이 전체를 다 분담하면 됩니다 그러면 강한 것이 전체의 분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했죠? 병용했을 때는 용접을 먼저 하고 볼트 조락했죠? 그럴 때는 다 용접이 다 분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력 볼트하고 리벳을 혹시나 병용을 하면 각각 각자 분담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용접과 고력 볼트를 병용하면 용접이 다 전체를 분담을 한다는 겁니다 왜? 용접을 먼저 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조건이 주어지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나오죠? 자, 비업에 나오죠? 단 고력 볼트를 먼저 체결하고 용접을 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각각 분담을 하는 거예요 각자 분담을 하죠? 각기 분담을 한다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에 용접부 비파괴 검사법이 나오죠? 초음파 탐상법이 있고 방사선 투과법이 있죠? 그러면 이 초음파 탐상법 여러분들도 초음파 한 번씩 보잖아요 초음파 탐상법이 있고 그리고 방사선 투과법 방사선 투과법 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그런데 초음파나 방사선은 우리도 아플 때 자, 이거죠? 이 초음파나 방사선은 표면이 우리가 다쳤을 때 하는 게 아니죠? 내부 결함을 찾겠어요 이 두 가지는 내부 결함인데 내부 결함을 발견할 때 초음파나 방사선 투과법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138번에 자기분말 탐상법 줄여서 이게 1번이었죠? 이게 2번 그리고 3번에 자기분말 탐상법을 줄이면 자분 탐상법 이렇게 다섯 자로 줄이면 자기분말 탐상법을 줄여서 자분 탐상법 그래서 자분 탐상법이나 4번에 자, 침투 탐상법 탐상법 자, 이 경우는 이거는 표면 결함을 발견할 때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는 표면 결함 표면 결함을 우리가 결함이 발생되 육안을 확인할 수 없죠? 그러면 자분 탐상법이나 침투 탐상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용죽부 검사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초음파는 이 초음파 탐상법의 경우는 장비가 소형이에요 장비가 소형이니까 기동성이 우수한 겁니다 얘는 장비가 소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초음파 탐상법을 하게 되면 자, 이 두꺼운 부재 두꺼운 부재는 초음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도 너무 두께가 두껍죠 그럼 초음파가 잘 안 됩니다 쉽게 비계살이 너무 많이 찍거나 되면요 초음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알아두실 것이 이제 복잡한 형상은 초음파가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데 이 방사선 투과법은 우리가 여러분들 엑스레이 찍는 거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두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꺼운 부재의 검사도 가능한지 방사선 투과, 이거는 두꺼운 부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페이지 138, 1번에 두꺼운 부재의 검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얘는 안 돼, 총파는 너무 두꺼우면 총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방사선은 미세한 균열 발견은 곤란해요 미세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죠? 이제 엑스레이 찍고 방사선 얘가 안 되면 이제 세 부재인가 하잖아요 비싼 거 검사하죠 맞죠? 엑스레이 찍고 이런 거 안 하니까 그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분탐상법이나 침투상상 이거는 내부 결함이 표면 결함을 발견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분말 탐상법 바로 자분탐상 기계가 굉장히 대형인 기계가 된다는 점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용접접합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용접접합이에요 그래서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장, 도검과 뒤에 보아와 관련된 부재 그리고 내압, 피복과 관련된 부분은 잠시 쉬었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зад stated mafia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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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o WO